미국 정부는 북한군 8,000명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배치되어 군사작전 훈련을 받고 있으며 수일 내 우크라이나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1일 현지시간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이 포병, 무인기, 기본 보병작전 훈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북한 병력에 의존하는 것은 절박함을 나타낸다고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이 많은 군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는 포탄, 수백만 발과 미사일 천여발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의 역할에 대해 관망 중이나 사태가 악화되면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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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